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로모그래피 아톨 울트라와이트 17mm f2.8 아트 렌즈 안녕하세요. HMJ 포토그래피의 전현민입니다. 매주 영어, 일어, 그리고 한국말로 카메라와 사진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각 렌즈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니 A7R4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제 삼양 14mm 렌즈도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소니 A7R4는 꽤 크고 꽤 무겁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는 이 라이카 M6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위한 광각 렌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카 M 마운트 용으로 광각 렌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비싼 것 아니면 좀 옛날에 보이글랜더 렌즈인데 렌즈 파인더에 포커스하는 시스템과 안 맞는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저한테 맞는 렌즈가 없을까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렌즈를 찾았습니다. 로모그래피 아톨 울트라와이드 17mm f2.8 아트 렌즈 한 일주일쯤 전에 이 렌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제 라이카 M6도 그렇고 제 소니 A7R4 가지고도 거의 이 렌즈만 써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로모그래피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렌즈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렌즈를 좋아하게 됐는지 많이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렌즈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크기와 무게입니다. 제가 라이카 M6 가지고 지금까지 사진을 찍을 때는 주미크론 50mm 아니면 보이글랜더 35mm f2.5 가지고 사진을 찍을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렌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역시 좀 많이 크고 좀 많이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이 뷰파인더입니다. 이 렌즈를 사면 이 뷰파인더도 같이 옵니다. 뭐 그거 자체는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뷰파인더만 사려고 해도 이 렌즈보다 비쌀 때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이 뷰파인더의 퀄리티 자체는 좀 별로입니다. 뭐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정도의 참고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 렌즈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렌즈로 의한 왜곡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왜곡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막 사진을 이상하게 만들 만큼의 왜곡은 보지 못했습니다. 초광각에다가 왜곡도 거의 없으니 어떻게 보면 약간 파노라마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 초점 거리입니다. 이 렌즈를 라이카 M 마운트 바디에 썼을 때는 25cm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렌즈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캐논 R, 니콘 Z 아니면 소니 E 마운트 용의 특별한 애댑터를 사용하면 10cm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라이카 M 바디에다가 쓰려고 이 렌즈를 샀기 때문에 그 애댑터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mm 초광각 렌즈인데도 10cm까지 갈 수 있는 또 매크로 기능까지 있다는 게 정말로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크로 렌즈는 대부분이 한 100mm 전후인 것 같은데요. 17mm의 매크로 렌즈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는 가격입니다. 뭐 아주 싼 렌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라이카 M 마운트 렌즈랑 비교했을 때는 아주 싼 렌즈입니다. 보이글랜더에서 나오는 14mm 렌즈용 뷰파인더만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이 렌즈와 뷰파인더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라이카 M 마운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이 렌즈가 하나 있으면 정말로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세상이 넓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디지털의 라이카 M 카메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는 디지털과도 정말로 함께 사용했을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라이브 뷰 모니터나 비소플렉스를 사용하면 이 렌즈가 정말로 쓰기 편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언젠가는 또 품질도 아주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무겁긴 하지만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고 또 무엇보다 싸구려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가격도 저렴한 라이카 M 마운트용 이런 초광각 렌즈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리 사진을 많이 찍는 조로서는 정말로 많은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재미있는 놀라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광각 렌즈를 써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써보십시오. 당연히 이게 또 맞고 안 맞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정말로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하듯이 세상을 넓은 눈으로 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쉐어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